아아 방제는 아니지 진짜 아아 아아 이걸 어떡하지? 아아 진짜 돌겠네 이거 때렸어 아아 내 카드 없어 여기까지 나이스 하아 잠깐만 이걸로 할 수 있는게 켈2가 일단 나가... 는데 어둠의 문지기와 하수인 그리고 병사들이 나의 자기가 병을 받들인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른다 이거 뭐 염구여도 이걸로 1 데미지 타니깐 잠깐만 상관없고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야 악마! 악마한테만 되는거야 악마한테만 병신아 잘한다 일부러 이거 떨어뜨리고 또 다시 세울라고 알지? 뭔 무슨텐데 알지? 뭔지 알지? 엉 어헠 자리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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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 여기서는 얘가 이제 얘가 고통해야지 개꿀 고통해야지 개꿀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자리가 지금 여섯개 야 얘네 거기서 못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아이씨 얘네들 부활 못하게 부활 못하게 하자 부활 못하게 아 부활 못하게 막았어 하나 한자리 막았어 뭐 세울수도 있잖아 이거 공포만 부활 못하게 한거야 이정도면 됐어 아냐아냐 얘는 죽인 다음에 얘를 나머지 세워야지 공포만 나오면 비울 수가 없잖아 아아 좋았어 이거 까자고? 아이 패 까자고? 이거 깐다 천천히 부활 못하게 지구 공포만 나오면 막 상승하자고 왜 그래? 공포만 나오면 공포만 나오면 공포만 나오면 공포만 나오면 고블리카 너 한 번도 안 까봤는데 아니야 그럼 대마상 가서 가루라도 남으면 되지 뭐 마상 없는 카드 너무 많아 어차피 그거 나오겠어 뭐 일반 황금이라서 그냥 황금일반 카드 이런거 아 근데 냉열 이런거는 그거잖아 귀속이잖아 어? 나 이런거 없었는데 어쨌든 황금일반이면은 영웅카드라도 하나 나와라 진짜 영웅카루 영웅하나만 더 나와더라 진짜 마지막 진짜 영웅 하나만 나와더라 갈개 영웅 하나만 자 영웅하나만 영웅 하나만 400짜리 하나 만들 수 있게 됐네 굴단! 그 상대는 스랄! 봄 해머를 위하여 내 영혼은 내 것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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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갑니다 주스리너 이녀석 포! 다른거야 헌종을 그렇게 쉽게 하나? 나도 쉽게 하지 2코 때 여자가 나가요 아 나 이 생기 싫어 얘가 생긴건 이렇게 생겨서 토템이야 어후 클라 어디 아파 내가 맞춰줄게 아 뭐야 일자리인데 아 얘 엄청좋아 아아 진짜 인기 떠가지고 음 음 할 수 있는게 너무 많구 하아 야 괴로울 땐 달려 괴로울 땐 달려 괴로울 땐 달려 달리는거야 아유 명치 맞다라도 회복하면 되지 흰색 두개나 있는데 흰색 두개나 있는데 괜히 토템 주스리 들어와 크흐흐 흫화 흐흐흐흐흐 흐흐흫 2번만 달려 흐흫 그건 아니지 흫 이쯋 영원착취 어어어어어어어얄 나의 일본말을 개구리로 만들어? 더러운 녀석 지금 공포만 완전 배제해야 됩니다 뭐야 어떻게 알아야되나 어떻게 알아야되나 흐대장료명 흐음 흐음 벌먹기 나가고 얘로? 얘를 제거? 하아씨 얘를 제거? 착한다고 해도 얘를 먹고 싶은데 흐음 영웅이여 내 마상 시나베온걸 환영합니다 다음번 뜨자 인간력으로 다음번 뜨자 우리 아아아아아아 삼이냐 토템이 더블? 무섭다 아 무섭다 고르는건가? 아 원하는 토템으로 흐음 초콜렛 1 아... 아... 킬투자드나 리븐 데아 좀 나와라 강화하는 프로세스가 안되에에엥 아잇 돌진 칠풍이 저기에 걸리냐 질풍은 예상할수 없자나 아아 한 턴만 딱 기다렸다가 서약 두 방 딱 쓸라 그랬는데 질투고 있네 아 다음 딱 턴은 캘투자전을 2분대 한 번 노려보고 안되면 그냥 쓸라 그랬거든 회복을 할라 그랬는데 사정노무 새끼 너는 내가 죽여주마 교회... 교회누나한테 공포가 뺏기면은 아 맞다 로데부도 있었구나 맞아 로데부도 있었네 들구들 교회누나 교회누나를 조심해야 되는데 잘 내야 돼 어 교회 두 방에서 다같은 땡구~~ 이건 어떨까?? 오 logar까..? 이건 댄싱인데 Lexiki.. 하나를 더 볼까요? 봉전내고 나갈까? 뭐가 좋을까? 1번 만 등장 1번 만 등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최소 말 두 마리는 달릴 수 있어요. 자, 최소 말 두 마리는 달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얘 아주 거미 한 마리에 애지중지하는구만. 자, 최소 말 두 마리에 애지중지하는구만. 생각 훔치기. 너도 1번만 하나 훔쳐나. 이 덱이 뭐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거 많이... 공료볼... 개꿀인게... 얘를 여기다가 이제 딱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체력회복을 3씩... 쏠쏠하게... 대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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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달래. nicht vertegen existing... 아, 여재 보세요. 고통의 여재. 우리 여제. 여제여제... 우리는 덕분에 군들여있다 뭐가 어떻게 된거야? 뭐가 어떻게 된거지 나? 뭐 터졌는데? 자료만 바뀌었는데? 뭐가 터졌는데 뭐가 터졌는데 뭐가 터졌는데 자리만 옹크로트리고 이거 지금 뭐하는거야? 필골 아 내 위치 좀 죽여버릴까? 내가 정리를 어떻게 됐어?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주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흑흐흐흐흑 피라고 어떻게 되 Lara Instant kyi ee c kyi br kyi 야 이거 진짜 얇을 땅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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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재밌죠 따그닥을 좀 더 말갈일 수 있으면 훨씬 재미있을 텐데 말갈일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따그닥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에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빠이빠이